아 오늘 10월 2일 인데요 부평 헤링터 플레이스 59 b 타입 분양권 매매 설명 드릴게요 59 b 타입 분양권 이구요 어 이제 일반 분양 받으신 건데 여기 107동 이더라구요 107동 맨 앞동이라 여기 탁 트여서 괜찮을 거에요 층도 저 15층 이상이구요 그래서 프리미엄 천만원 받는다고 하니까 10% 들어간 거에 이제 옵션 금액 한 30% 들어갔을 거에요 고거 하 해서 명의 가져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분양가는 4억 8천 8백만원 옵션 금액 빼고 기본 그냥 분양가가 4억 8천 8백만원 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4천 8백 80만원 하고 옵션 비용 하고 해가지고 등기 이제 받아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분양권 전매로 그래서 프리미엄 천만원 받으신다 그러구요 그 다음에 이제 103동에 31층도 있는데 103동 1 2 3 여기도 이제 31층이 하나 있거든요 어 1 2호 여기거든요 여기도 b 타입 인데 요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10% 들어갔는데 어 이제 10% 하고 옵션 30% 들어간 거만 갖고 이제 갖고 오시면 되니까 아마 이거는 사전 점검 보면은 다 무조건 팔리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만 나와서 두 개 설명 드렸습니다 아 이제 b 타입은 꺾여서 조금 싫어 하시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괜찮아요 새집은 무조건 좋습니다 럭키 부동산 이었습니다 아 이제 가능하세요